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25학년도를 위한 모의고사, 여러가지 시즌 중에서도 첫번째 시즌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에게는 전체적인 시즌이 세가지 시즌이 있어요. 첫번째는 P, 하나는 J, 마지막은 H. 우리 그 중에서도 첫번째가 바로 시즌 P가 되는데요. 자, 이 시즌 P 안에는 선생님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가면 자, 우리 시즌 P에는 각각 전체 모의고사는 4회 들어 있습니다. 이 4회 모의고사 안에 전체 그 안에는 기출문제에 근접한 모의고사도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와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만한 아니면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좀 고민할만한 신유형의 문제가 들어있는 유형 두가지 그래서 각각 이 회와 이 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P 시즌 첫번째 들어갔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풀었던 것을 이제 새로운 유형, 새로운 유형 안에서 그 안에 기출문제 베이스는 있지만 겉모습이 좀 다른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어떤 실력 발휘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로 적합한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두번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한다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4학년도 등급컷입니다. 24학년도 등급컷을 보시면 6월평가원이나 9월평가원이나 수능이나 전반적으로 등급컷도 높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표준점수도 보면 그렇게 70점대를 넘어가는 만점인데 70점대를 넘어가는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시험이랑 좀 비교를 할게요. 그 전에 있었던 21학년도나 22학년도 그 전에 시험보다는 체감하는 난이도는 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대로 우리의 25학년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되어 있는 이런 평가원 시험이 시험이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6월평가원부터 당연히 첫번째 6평, 9평, 수능 하나하나 작년의 시험보다는 의미있게 출제가 될 건데 여러분 의미있게 출제될 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에서 어떨 때 체감했을 때 좀 쉽다,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첫 페이지 문제가 있고 두번째, 세번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네번째 페이지 이렇게까지 총 네 가지를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첫번째랑 두번째, 세번째 페이지가 무난하게 흘러가요. 편안하게 흘러가고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거 17번하고 19번이 들어있던 이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 진짜 역대급 어려운 문제가 딱 들어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때 긴장하고 멘탈이 무너지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후혹하고 빨리 도달하게 되면 넉넉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 자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번하고 19번의 문제, 이거를 넉넉한 시간 안에 풀어야지 해서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앞쪽에 문제가 좀 무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준비를 좀 덜한 친구도 준비를 많이 한 친구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 문제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 구성이라든지 문제 배열이라든지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제 안에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나오는 꼭 물어봐야 되는 문제 흑물의 전도 문제, 근육 문제, 세포 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영역 유전 중에서도 킬러 유전이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유전 문제를 배제하고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학생들이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또 당황하는 그런 문제의 신유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존에 풀었던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을 통해서 이걸 헤쳐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문제 풀었던 경험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양의 문제 풀었던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 페이지 안에서 충분히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어야지만이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을 긴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번하고 19번에서 요즘에 여러분 작년에 수능 문제에서도 가계도 가계도가 고만고만한 가계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에 문제 오히려 여러분 21학년도 이전의 문제였던 가계도를 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 훨씬 더 복잡해도 됐냐면 그전에는 흥분의 전도 문제 20학년도 그전에 있었던 문제는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가 지금처럼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낑낑거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어려워도 됐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은 요즘 문제는 앞쪽에서 분명히 시간을 끌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왔을 때는 마지막에 17번이나 19번 왔을 때는 그걸 충분히 시간 안에 끌어냈던 애들이 풀만한 문제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모의고사 첫 번째 시즌에서는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모의고사 안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모두 다 쉽고 마지막만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꼼꼼하게 흥분의 전도 그 다음에 근육 그리고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신경계도 마찬가지 방어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선생님은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유전에 입각한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즌 PR에서는요. 1, 2, 3페이지에 좀 신경을 썼고 4페이지는 여기까지 갔다. 시간 안에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으로 문제를 자, 출제하고 수록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왜 공부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들이 모두 다 모의고사까지 정도 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개념을 공부 아무것도 안 되는 애가 모의고사 안 잡잖아요. 기출, 기출을 아직 대충 좀 풀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내가 풀어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었을 때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난 개념했고, 오케이? 두 번째, 기출문제도 한 번은 제대로 풀었고 그리고 또 욕심에 따라서는 또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출문제의 좀 중요한 문제까지도 내가 좀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시간 안에 얼마만큼 풀어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모의고사를 잡아서 풀어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지를 보며 아, 선생님 제가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계속 틀릴까요? 이게 답답해라는 친구들이 절대 이 답답해라는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웬만한 모든 커리를 제대로 다 따라갔던 친구들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모의고사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유전의 단계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유전에서 무엇부터 풀어내야 될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아직까지 모르는 단계라고 이런 단계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 뒤로 개념만 알고 있던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개념과 함께 기출 문제를 풀어내면서 기출을 풀면서 이제는 그걸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는 아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소위 말해서 스킬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킬을 파악하면서 이제 개념을 뛰어나고서 기출까지 가면 그 다음은 여러분 너네 이런다? 기축 문제까지 딱 풀게 되면 왠지 진짜 힘들고 복잡했던 기축 문제까지를 다 풀어내고 나면 나 선생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대견하고 내가 이거 옛날에 접근도 못했는데 이걸 풀고 있다니 막 이러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자기의 실력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한껏 기대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기대감을 가지는 애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잡게 되는 시점이 이 정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들어하는 애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기축 문제를 다 풀었는데 계속 실수를 해요. 뭔가를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 아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던가 아직까지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완벽하려면 지문에서 주고 있는 을을 가라 이거 끊어 읽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표를 보면서도 꼼꼼하게 마지막 보기 기니디 선지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노련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노련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온다. 근데 이 실수가 나올 때 상당히 많이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꽤 많이 했으면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곧장곧장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시즌피에 1회차 바로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꼭 유전만 그런 건 아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 모두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야. 너에게만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생명과학을 발전하는 애들이 가지게 되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난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 나는 지금 문제 발전의 이 단계인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다음을 해결하는데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길을 묵묵히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수가 일어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꼭 틀리더라. 나는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런 문제 유형만 나오면 희한하게 문제 계산할 때 이런 실수를 한다던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생님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제가요. 위에다가 다 써놓고 보기 선제할 때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쓰는 동시에 보기 바로 밑으로 가야죠. 쓰는 동시에 내가 B는 E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기니디 할 때 쓸 게 아니라 B는 E 하자마자 B는 E 하고 제껴야 되는 이렇게 자기가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단계는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지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문제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문제 딱 보면서 나는 어디 부분에 틀리고 이 함정이 어디 위주로 나오는 문제이고 이제 빠삭하게 아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완벽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완벽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만점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완벽에 대한 집착이 생겼을 때 오히려 만점이 잘 안 나온다? 진짜. 만점이 잘 안 나온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이게 9월 평가원 왔다 갔다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9월 평가원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 내가 워낙 많은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시험지 안에서 나는 무조건 다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9평 이후로 수능을 앞두고도.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요즘 시험지는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작정하고 시간 끌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있을 거고 선생님 모의고사 P에서는 적당한 수준이지만 시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시간 꽉 잡아먹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럼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보통 여러분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여기 단계에 있었던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내가 이때까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 이 시험 무조건 만점 받아야지. 근데 가다가 안 보인다? 사람인지라 얘들아. 눈이 있으나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그 8번의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10번의 문제가 어떤 조건이 안 보여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야. 내가 평소에 엄청 잘 풀던 문제인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오히려 정말 어려운 유전 문제 말고요. 네가 맨 처음에 되게 잘 풀고 맨날 얘는 무조건 넘어갔던 문제 안에서 안 풀리는 순간 멘탈이 바사삭 거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말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뒤에 아직까지 페이지는 남았죠. 맨 뒤에 17, 19 아직 안 봤죠. 그때 여러분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샘 시험지 안에 이 4개 중에 하나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나를 이렇게 꽉 하고 잡아먹게 만드는 이런 시험지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시험지를 운영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갔다 와도 요즘 마지막 페이지 17, 19번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앞쪽 때문에 뒤쪽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하다가 수능에서 멘탈이 흔들렸던 친구들은 이런 그 다음 연습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연습에 필요한 모의고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모의고사, 이 정도의 모의고사 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모의고사 자, 각각이 서로 다른 성격의 약간 일부분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분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쌤이 생각했을 때는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배양할 것인가 실력을 쌓아 나아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지만 선생님 역시나, 선생님이 이제 바로 뒤에 1회 문제풀이를 할 건데 어떤 유전 문제를 두고 이 유전 문제를 지금 당장은 못 푼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 안에 어떤 건 가져가야 된다. 이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단일인자 이 파트는 오늘 배웠다. 한 문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오늘 이 순간 문제를 배웠다라고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 안에서 그걸 내가 발휘했는지 발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적게 걸렸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만드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시즌 P 문제 안에 여러 개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개념과 기출을 돌리고 이제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안에서 모의고사를 쭉 풀어내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와 쌤 제가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아 하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다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꺼번에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연계되어 있는 강좌들 선생님이 여기 안에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다시 이 구멍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의고사랑 연계되어 있는 가장 좋은 강좌 중에 하나는 선생님 빛의 속도로 정리하는 완성하는 핵심 정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체크했니?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전도나 근육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강의도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개념 강의까지 안 가도 되고요. 개념 한 바퀴 다 돌린 여러분들이잖아요. 기출도 다 돌린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리 정도라는 이런 것들로 가서 또 복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뒤에 있는 모의고사 불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